그래서 뭐 코어텍스라고 하는 그 기반기술을 지금 로열티를 받고 파는 그렇죠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손정희 회장이 50수 앞을 내다보고 샀는데 이걸 파는 건 결국 돈이 없어서 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ARM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후자 쪽에 더 많이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ARM이 사실 이렇게 모바일 핸드폰에는 95% 가지만 전체 이 시장의 한 점유율이 50% 정도인데 그게 40%까지 줄었어요.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커갈 수 있는 가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70배 140배를 주고 샀는데 이거 뭐 다른 대체제가 생기니까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었느냐 하면 ARM에 IoT를 다 분사를 해서 소프트뱅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딱 설계하는 인력만 남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소위 말하는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좀 떨어지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금 굉장히 재무제표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 펀드가 손실을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고가 인수의 논란이 됐던 여기를 파는데 그 당시에 이제 320억을 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00억까지는 팔 수 있다. 뭐 괜찮은 장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상황들과 겹쳐지면서 단순히 현금 문제보다는 손정희 회장의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그런 가치는 떨어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 인력만 남아있는 ARM의 가치는 과거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5G, IoT로 가는 그 상황에서의 핵심 인력들은 소프트뱅크로 다 넣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핵심 인력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더 비싼 가격에 판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이걸 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가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사실 처음에 2016년도 그 당시에는 IoT가 확산되면서 전자기기에 ARM 설계도가 들어갈 것으로 확신했는데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해주셨으면 50%에서 40%로 지금 계속 점유율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업체들이 지금 그만큼 실력을 갖추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하실에도 그러한 지금 출발하고 있는 회사를 다시 사서 쓰면 되거든요. 저가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놨다 그래서 꼭 내놓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실 이거 6월 달부터 나온 얘기예요. 6월 달부터 나온 얘기인데 알아보니까 인수합병으로 매물로 내놓은 거라는 설이 제일 유력하긴 합니다마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상장이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인텔이 사면 제일 좋죠. 인텔이 그러면 완전히 천하통일을 하는데 인텔이 사는 순간 독점. 거기 딱 걸립니다. 그럼 삼성이 살 수 있느냐? 삼성이 매력적이죠. 이름은 콜콤 바로 누르고 바로 시스템 반도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원천 기술 일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것이 갖는 순간 손님들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장 마켓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유지를 하느냐. 그거는 사실 사는 순간 자기 협업사면서도 경쟁사가 되는데 누가 여기 와서 기본, 진짜로 기본인 두뇌를, 레시피를 지금 여기다 맡기겠어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소위 말하는 조금 캥기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ARM을 사면 반도체 설계 역량에 이렇게 좋은 보약은 없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